호남대가 2022 수시모집에서 장학제도를 개편해서 중산층 가구의 경우 등록금이 사실상 면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대는 최근 정부가 소득분위 7, 8분위 학생까지 국가장학금 350만원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교내 희망장학금을 합치면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능 100분위 성적 350정 이상의 우수 학생의 경우에 4년간 등록금 전액이 감면되고 1년간 매월 30만원의 학업장려금도 추가로 지급된다고 덧붙였습니다.